그전에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규현씨가 자꾸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본인 얘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. 그래서 차라리 규현씨가 음성을 남긴 걸 제가 여러분께 좀 들려 드릴게요.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겨요 저한테. 그래서 규현씨에 대해서 뭐 할 말은 없고. 딱히 할 말은 없죠. 여러분께 그냥 음성이라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. 할 얘기가 있네요. 그러네요. 내일 모레 저희 라디오 동창 시즌2에 막내 특집에 우리 규현씨가 또 나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살짝 예고를 해드리죠.